예 안녕하십니까 박진행입니다 그 지난번 9강 불꽃남자 공민왕편 거기다가 이제 그 신돈 그 는거 하하하하 이거 야 이거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저희 불PD가 그런거 이제 연마해가지고 조금조금씩 업그레이드 한다라고 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0강 오늘은 10강 11-1 11-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10강은 뭐냐면은 태종 이방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구요 11- 그럼 11강은 왜 일리로 쪼개지냐 그 태종 이후에 조선이 태평성대인 세종대왕시대가 열리다가 또 한 번의 경랑이 휘말리게 됩니다 즉 세종의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이죠 이 수양대군이 개유정란을 일으키면서 세조로 즉위하면서 조선이 정말 일대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주제로 삼고 있는 지배층에서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신진사대부가 이거는 제가 국왕에서 말씀드렸어요 소수긴 하지만 조선건국파하고 다수인 고려개혁파로 갈렸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별로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성종임금 9대 성종임금이 즉위하기 전까지 지방에 있어요 대신 이름은 바뀝니다 뭐로 바뀌냐 선비들의 숫자가 점점점점점점 더 늘어난 겁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선비들을 키운 거예요 지방에서 그래서 선비가 숲처럼 많아졌다 그래서 선비사자에다가 수풀림자를 써갖고 사림파로 점점 덩치를 키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성종이 부르기 전까지는 경기 남부와 충청도 여기가 기호 지방입니다 기호 이 얘기부터 좀 하나 해드릴게요 충청도에 가면 제천 쪽에 큰 호수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호수에 호자를 따갖고 이 호 근처 여기가 기호입니다 기호 그러니까 경기 남부죠 요즘으로 말하면 평택 안성 이쪽 그리고 천안까지 뭐 이런데 그리고 이 호의 남쪽이 어디냐 그래서 전라도의 호남이 여기서 온 거예요 이 호보단 남쪽이다 이게 전북 전남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호남의 어원이 여기서 온 겁니다 아셨죠? 이런 거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간혹 수능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니면 공무원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리과목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호가 이겁니다 기호는 그래서 이 호남의 경기도 위쪽 이 호수에 이게 제천에 있는 의림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틀린 거면 제가 나중에 찾아서 댓글에다 수정해 드릴게요 저는 제천 의림지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의 남쪽은 호남 그리고 이 호의 서쪽 호서겠죠 그래서 천안 이쪽이 호서입니다 왜 호서대학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호서인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호동은 없죠 호동은 그냥 천하장석 강호동이고요 호동 지방은 없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호 지방 그러니까 이 충청도하고 경기 남부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결국 서인의 본산지가 됩니다 그리고 영남 영남이면 어디냐 여기가 령이에요 소백산맥 여기에 이제 고개들이 많습니다 문경세제 중령 조령 이렇게들 고개는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이 남쪽이 영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예요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 영남 그러면 뭐 요즘은 영남이라고 그러면 경남북을 다 포함합니다만 경남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영남이 아니에요 이쪽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바닷가라고 그랬습니다 바닷가 여기는 그래서 여기를 하도라고 그랬어요 하도 근데 이제 나중에 되면 이게 지역 비하이 표현으로 많이 쓰이죠 경상도 사람들끼리도 지역 비하가 되게 심했습니다 에이 내륙 사는 놈 에이 저 하도 사는 놈 이랬대요 이랬답니다 그래서 영남 하면 여기예요 여기가 영남입니다 이 영이 고개령자거든요 그래서 이 문경세제 중령 조령의 이 남쪽 경상북도 그래서 이제 여기가 동인들의 거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음 그래서 이쪽 그래서 이 동인서인은 아마 저희가 다음 촬영 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얘기하다가 일진광풍 얘기한 거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사림파가 이렇게 기호하고 영남에서 덩치를 키우고 있고 서울하고 경기 북부 쪽은 서울이니까 한양이죠 얘네들이 이제 100년 동안 박터지게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자도 얼마 없는데 숫자가 얼마 없게 된 결정적 사건 그게 바로 1차 왕자의 낙입니다 이게 참 스토리가 긴데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지금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거든요 1차 왕자의 낙에 일어난 원인은 뭐냐 결국 조선을 세운 조선 공공파 길이도 분열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정도전파와 이방원파죠 근데 사실은 진짜 원인은 뭐냐 후계자 싸움이에요 근데 이 후계자 싸움에서 어마어마한 변수가 하나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 제가 지난번 불꽃남자 공민항패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태조 이성계한테는 아들이 8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8명이 구성이 어떻게 되었냐 한 씨 부인이 있어요 이게 정 부인이고 강 씨 부인이 있습니다 이게 개비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원으로 치면 새 엄마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한 씨 부인은 이성계가 함경도에 살았던 시절에 만났던 부인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남편에게 별로 도움 준 게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강 씨 부인입니다 이 강 씨 부인은 이성계가 쌍성 총관부에서 데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성문 끼익 열어주면서 공민항이 불꽃남자 공민항이 야 너 이리 와봐 너희 부자가 이름이 뭐냐 예 아버지 이자촌 예 아들 이성계입니다 여기서 데뷔를 한 겁니다 이때 얻은 부인입니다 강 씨 부인은 그래서 이성계가 고려에서 끝발 좀 날리게 하는데 상당히 공이 컸어요 즉 이방원은 이걸 이미 눈치 까고 있었던 겁니다 어 강 씨 부인 아들로 후계자가 갈 수도 있겠는데 그럼 곤란한데 그러니까 이미 불행의 씨앗이 여기서 싹트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씨앗이 진짜 빵 하고 터집니다 왜 이방원이 이렇게 말해봤자 이방원도 다섯째 아들입니다 오남이에요 그럼 당연히 왕이는 누구한테 가느냐 큰형한테 가겠죠 큰형 첫째 이방우 그런데 얘가 갑자기 미친 짓을 하는 나는 포원선생의 수제자예요 그런데 세자 안에 잠수를 탄다 그 뒤로 행적이 없어요 이방원과 잠수 탄 거야 세자인데 세자 영순이 마다들인데 잠수 나는 종몽주의 수제자다 용납 못한다 내 아버지가 이성계인 게 통탄일 뿐이다 이러면서 없어져 버려 마다들이 사라진 거야 자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둘째부터 여덟째까지 맛만 먹으면 어? 큰형이 없어졌다고? 그럼 잘하면 내가 잘하면 내가 후계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씨부인 아들들 중에서는 이방원이 평소부터 좀 그게 있었나 봐 다른 형제들은 언감생심 엄두도 못 냅니다 방원이가 하나한 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방원인 거야 어차피 여긴 이방원인 거예요 근데 여기가 문제인 거죠 여기에 방버니하고 방석이라는 일곱째 여덟째 아들이 있었는데 정도전이 방버니를 딱 보니까 아 얘는 약간 소시오패스 개량이 있는데 공부도 싫어하는데 근데 막내 아들인 방석이는 일단 학문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계를 푸시푸시푸시합니다 막내 아들로 세자 하시죠 컴온 오케이 오케이 이성계가 오케이 그러면 막내 이방석 얘를 세자로 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방원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질 노릇이죠 왜 세자 뺏긴 건 둘째치고 결국 끝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만약에 세자가 돼서 왕이 됐다 처음에는 형님 형님 하다가 형님 바보처럼 사시던가 형님 죽으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 운명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방원은 그래서 이방원이 여기서 명분을 하나 만듭니다 뭐냐 이 나라가 대체 정씨의 나라냐 인씨의 나라냐 근데 이방원이 이 말한 게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정도전은 정도전은 어떻게 보면 시대를 너무 앞서갔습니다 이게 정도전 폐망의 원인이에요 뭐냐 왕은 상징으로만 있어라 정치는 우리 신하들이 재상정치를 하겠다 정도전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려 왕실을 봐라 똑똑한 왕이 있을 땐 나라가 잘 되지만 왕이 멍청하거나 왕이 충해왕처럼 이렇게 슈퍼스타급 왕이 나오면 나라 그냥 망하지 않냐 충해왕 우왕굿 이런 애 나오면 나라 망한다 그러니까 왕은 상징으로만 남아라 신하들이 정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뭐죠 이게 입헌군 주제예요 정도전은 이거를 재상정치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재상총재 정치예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왕은 그냥 상징으로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성계한테 먹힌 거예요 왜 이성계는 장군이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계는 뭐 거기 그 유동근하고 조재현이 했던 정도전이 비교적 정확한 겁니다 왜냐 이성계는 북쪽 사람이니까 내가 왕은 됐지만 아는 게 업집이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삼복하고 싶은 대로 하시게 이렇게 된 건데 이방원은 그게 용납될 수가 없죠 야 뭔 소리야 이씨 나라인데 이씨 이씨 나라인데 이씨 이렇게 된 거죠 두고 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전 세계에서 입헌군 주제를 제일 먼저 한 나라 그게 영국이죠 영국의 명예혁명이 1688년인가 1689년인가 그래요 저는 1688로 기억하고 있는데 영국의 명예혁명이 근데 정도전은 이미 1380년대 1390년대서부터 입헌군주제를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300년을 앞서간 거예요 근데 역사인 진리가 있죠 역사의 흐름에 뒤처져도 퇴출되지만 너무 앞질러가도 이 사람은 퇴출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방원의 이씨 왕조 이게 먹힌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 계기가 있어요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일단 끊어야 될 것 1차 왕자의 난이 성공했던 또 하나의 배경 근데 난이라고 하죠 사실은 이건 왕자의 난이라고 하면 안 돼요 정변 이 정도 해야죠 근데 성공한 배경은 바로 요동정벌입니다 에이 이게 뭔 소리야 자 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성계가 권력을 잡을 수 했던 결정적 계기가 뭐죠 위하도의군입니다 위하도의군 왜 했죠 최용이 갑자기 야 이성계 요동정벌해 명나라에게 뻔때를 보여야겠어 그러니까 이성계가 그 당시에 사불가론이라는 걸 내세웁니다 즉 우왕 당시에 최용이 요동정벌을 이성계에게 지시해요 이때는 이성계가 사불가론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위하도에 있었어요 위하도를 넘어가면 이제 요동인 거야 그럼 전쟁 시작인 거예요 그러다 도저히 안되겠다 왜 사불가론을 최용이 받아줄리가 없거든요 사실 최용이 위하도 요동정벌을 하라고 했던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 이기면 좋고 저도 이성계가 죽는 거니까 오케이 이것도 나쁘지 않고 이거였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데 이성계가 왕위에 앉고 정도전이 쿵차쿵차쿵 하더니 요동정벌 재시도를 얘기한 겁니다 다시 하죠 그러니까 신화들이 헷갈리죠 뭐야 지가 요동정벌에서 왕이 됐으면서 요동정벌을 또 하자고 당연히 이거 누구 작품이냐 이거 정도전 작품이에요 정도전이 여기서 요동정벌을 하자는 이유가 있었어요 명분이 있었죠 명나라가 자꾸 군기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야 조선 니네 원나라한테도 뭐 모두 바치고 모두 바치고 모두 바치고 다 했다며 우리한테도 그렇게 해야지 심지어 뭐도 있었냐 야 니네 원간섭기 때 북쪽 영토는 사실상 맡겼다며 그게 쌍성총관 바고 천령이에요 우리한테도 그렇게 해야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명의 테스트해본 거죠 명의 근데 조선 정치로 오니까 이게 부풀려진 거야 이런 이 무도한 명나라 놈들 옛날 홍건적 주제에 어 니네 다 죽었어 요동정벌 할 거야 자 여기엔 숨은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조선이 개국은 했습니다만 왕자들은 물론이고요 끝발 있는 신하들 별로 많게는 몇만 명 적게는 몇천 명씩 사병이 있었던 겁니다 개인 병사 그러니까 정도전의 노림수는 뭐였냐 이 사병을 요동정벌군으로 투입을 하면 이기면 좋고 저도 사병이 협파되는 거예요 이걸 노렸던 겁니다 그러면 당시 사병을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었을까요 이건 보나마나죠 이방원 정한대군이 그래서 정한대군 이방원한테 요동정벌의 총사가 되시오 그러니까 마치 최영희 이성계보고 요동가서 죽으시오 이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정도전이 이방원한테 요동의 총사가 되셔가지고 정벌의 영광을 누리셔 뭔 영광이야 이방원 입장에서는 지부대 다 두께 생겼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특히 이 한시부인 왕자들 및 주요 신하들하고 야 뭐여 야 정도전의 노림수 뭔지 알지 그럼요 저희 사병 없애려고 오케이 그러면 요동정벌 가기 직전에 1차 왕자의 난을 계획해서 바로 밀어붙인다 오케이 콜 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의 한 수가 나와요 이 사람은 꼭 알아 놓으셔야 돼요 안산에 지금 안산입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서울이랑 되게 가까워요 안산은 안산 군수로 갑자기 이숙번이라는 사람이 배치가 됩니다 얘가 1차 왕자의 난 성공에 1등 공신이에요 그러니까 정도전 병사들을 미리 사전에다 제거한 게 이숙번입니다 무효립성한 거죠 이방언이 그래서 방서가 살려주세요 너는 자중해서 삼봉 아저씨 삼촌 빨리 죽여라 이렇게 성공을 한 겁니다 자 이방언은 그래서 지가 바로 왕이 되긴 좀 뭐하니까 바로 밑에 형 방우형 밑에 방과 이게 종종임금이죠 를 일단 왕으로 앉히고 이방언이 영의정 겸 병조판서 겸 판부사 겸 해갖고 여섯 개의 관직을 독점하는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정도전의 꿈이 실현된 걸 수도 있습니다 이방관은 상징일 뿐 총재 이방언 이 시대를 열게 된 거죠 그래서 1차 왕자의 난이 성공을 하는데 이게 순조롭게 갈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 뒷얘기는 이제 11-1 11-2 이렇게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종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격병기입니다 자 11강에서 뵙죠